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는 앞에 18에서 자, 앞에 18에서 요걸 배웠어요. 요게 무슨 뜻이었죠? I'm doing 할 것이다. 하고 있다. 그죠? 하는 중이다. 하고 있다나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이건 또 뭐야? 하고 간다고요? 하고 간다. 하러 갈 것이다. 그거 뭐 비슷한데 이것도 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세 개를 배웠어요. 하나는 비동사의 ING 쓰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건 어떤 때 써요? 내가 계획을 했어. 다음 주에 테니스 칠 거다. 다음 주에 여행 갈 거다. 이런 거. 계획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아닌 어떤 시간에게 뭐 5분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할 거다. 이륙한다. 뭐 도착할 거다. 이렇게 어떤 계획된 그 내가 아닌 어떤 시간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현재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비동사 쓰고 going to 쓰고 이 둘은 동사관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건 가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자체가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할 거다. 근데 뭐에 할 거였어요. 뭐에 할 거였어요. 계획된 거. 반면에 얘는 계획된 것보다는 뭐에 할 거냐면 결정한 거야. 미리 뭐 뭐랄까 계획이 된 것일 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뭘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다. 이런 때. 자, 예문을 봐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거 예문을 볼게요. 결심, 결정 이런 뜻이에요. 뭔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Are you going to eat something? Eat anything? 뭐 먹을 거니? 주어를 찾아야 돼요. 얘의 결심을 묻는 거예요. 자기야, 뭐 먹을 거야? 자기야, 잘 거야? 이런 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뭘 묻는 거예요? 계획된 행동을 묻는 게 아니죠. 잘 계획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잘 거니? 그럼 자기가 음, 잘 거야. 하면 이미 내가 잘 거라고 계획을 결심을 해놨겠죠. 자기가 먹을 거야? 햄버거 먹을 거야? 피자 먹을 거야? 음, 피자 먹을 거야. 그럼 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뭔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뭐 할 거야? 이런 거. 뭘 결정을 하고 할 거야? 할 때는 이렇게 be going to 동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예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결정을 하고 할 거야. 이런 거. 그럴 생각이다, 의도다. 이런 말이에요. Are you going to eat? 먹을 거니? What is she going to do? 그녀는 뭘 할까? 그 돈으로. 그녀의 결심, 생각을, 의도를 묻는 거예요. 그녀는 이 돈을 뭘 할까? 아버지는 무슨 생일 선물을 원하니? 무슨 생일 선물을 받을까? 아버지의 우리 선물 중에 무슨 생일 선물을 제일 좋아할까? 아버지의 생각, 결정. 이런 거 묻는 거예요. I'm just going to make a quick phone call. 이게 전화하다예요. 빨리. 어, 나 지금 바로 전화 좀 해야 돼. 빨리 전화 통화해야 돼. 나 지금 전화한다. 할 거다. 자기의 결심. I'm not going to eat it. 안 먹어. 내 결심.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럴 생각이다. 의도다. 이런 말을 할 적에는 be going to use. 자, 밑에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앞에서 말했듯이 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예, 시간적으로나 일정상에 딱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I'm leaving next week. 난 다음 주 떠날 거야. 지금, 아, 나 다음 주에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다음 주에 떠나기로 계획을 다 잡아놓고 어, 난 다음 주에 이사가. 다음 주에 떠나.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I'm going to leave now. 이렇게 쓰면 뭐겠어요? 지금 결심하고 난 너랑 헤어지겠어. 뭐 이런 거. 난 널 떠나겠어. 이런 거는 지금 결심한 거. 그럴 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거예요. What time are you meeting 하나? 몇 시에 만날 거니? 이렇게 진행형으로 물어본 걸로 봐서는 계획상 몇 시에? 이렇게 돼. 자, 곧 투표율인데 너 누구 찍을 거니?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넌 누굴 찍을 거니? 어떻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계획된 걸 묻죠. 그러면은 자기가 계획됐으면 진행형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 나 아직 결정은 못했어. 뭐 그런데 에이, 뭐 친구도 나 그냥 1번 찍을래. 2번 찍을래. 이렇게 했어. 습관적으로 내가 선호한 사람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나 1번 찍을래. 나 2번 찍을래. 지금 결심했죠. 그래서 뭐 할 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는 비고잉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 형태대로 여기서처럼 You shoes are dirty. 아, 신발 더럽다. 이랬더니 상대방이 뭐래요? 응, 알아. 나 지금 닦으려고. 지금 결심했죠? 그렇죠? 그래서 닦으려고 이렇게. 그런데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신발 더럽다. 어, 알아. 아, 그런데 나 오늘 개피곤해서 어, 내일 닦을 거야. 어느 쪽으로 쓸까요? 내일 닦을 거야.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일 닦을 거야를 언제 결심했어? 지금 결심해서 아, 난 내일 닦을래. 이런 개념이면은 뭘 쓴다? 비고잉투를 쓴다. 그런데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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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이프랑 내일 신발 다 닦기로 했어. 이러면은 예정된 거죠. 그럴 때는 비아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계획된 걸로 뭐 할 거다고 비고잉툰은 뭔가를 결심을 하고 할 거다. 당장 뭘 할 게다. 이런 개념일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면은 이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C번 봅니다. 머리가 슬슬 복잡해지죠? 어, 그런데 이거를 섞어서 쓴다고 해도 알아듣는데 의사소통하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정확한 거는 그렇게 쓴다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막 이 두 개를 섞었어도 어차피 의사소통하는 데는 우리가 연변의 중국인하고 뭐 그 뭐 서울이나 표준말 쓰는 한국 사람하고 서로 소통 잘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기가 연변 사람이라는 것만 표시가 날 뿐이지 그냥 어차피 의사소통은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C번을 봅니다. 자, 비고잉투 얘네들은 다 두 가지 있는데 비고잉투만 한 가지 뜻이 있으면은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얘도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 거다 이런 뜻이에요. 밖에 날씨 보니까 어때요? 아, 비 올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비 올 것 같다 그랬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알 수 없죠. 그래서 맞든 틀리든 그런 거. 어, 야 친구 너 친구 저기 언제 오냐? 이랬어. 음, 안 올 것 같아.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추측 이렇게 추측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뭐 의지라고 그럴까? 자기가 뭐 할 거야. 뭐 나 지금 갈 거야. 뭐 나는 선물 안 받을 거야. 뭐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의지라고 그러면은 얘는 일 거야 하는 게 추측 일 거야. 그래서 이런 거로 He's going to walk into the wall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벽으로 He's going to the walk 벽으로 걸어갈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핸드폰을 본다고 가다가 여기 벽에 쳐박을 것 같거든. 아, 아무래도 벽에 쳐박을 것 같아. 이런 말 이렇게 쓰면 돼. 추측 안 쳐박으면 다행이고 쳐박아도 그만이고 안 쳐박아도 다행이고 추측 자, 뭐 이런 거. 또 밑에서 이런 거 I think I'm going to be sick 아플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안 아파도 되지만 It's going to rain 비 올 것 같아. 이런 거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이런 일 상황이에요. 상황이 뭐 할 것 같아? worse는 더 안 좋은이에요. 이런 돼다라는 뜻이 있어요. get worse는 악화되다. 아,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이런 추측일 때 또 be going to를 쓰는 거예요. 미리 말하면 will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할 거다. 얘하고 뜻은 똑같은데 여기다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배워요. 아까 문제 한 번 더 볼까? 이쯤에서 자 이거 맞을까요? 자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느낌이 아까보다는 다르죠? 자 저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게 나왔어? 자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뭐만 바뀌었어요? 비동서만 뭘로 바뀌었어요? 과거로 바뀌었죠. 그러면 할 것이다 라는 말의 과거는 뭐예요?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땡. 할 것이었다. 조금 더 순화시키면 하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아 나 그때 너 아는 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아는 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마찬가지로 이 영어 표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인텐드가 할 의도다. 의도는 그러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뜻일 때 아 나 그러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차 타려고 했었는데 뭐 놓쳤다 못 탔다 이 말이고 도로를 건너려고 했었는데 안 건너든 못 건너든 이렇게 I thought it was going to rain 비가 이거는 아까 말한 그 1번은 아까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왜 계획을 여기다 써놨지? 계획이 아닌데? 어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쓸 때도 있으니까 내가 써놨구나. 자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어떤 의지죠. 그죠? 뭐 타려고 했는데 건너려고 했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의지 그리고 얘는 추측도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이럴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아 비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뒤에 없다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렇게 써서 아 왔었다 안 왔었다를 알 수 있죠. 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비고잉투와 ing를 봤어요. 자 비고잉투는 뭐 하려고 하다 과거로서는 하려고 했었다 해서 뭔가 자기의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는 때 쓴다. 그 다음에 뭐 일 것 같다 비올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추측일 때 쓴다. 요게 비고잉투 자 그러면은 문제 보면은 군데군데 이거는 섞여져 있네. 자 비고잉투로 연결하래요. 자 이거 해볼게요. 처음부터 your friend is going to a wedding 아 이거를 자 사람들이 자 영어로 오래 한사람이건 아는사람이건 특히 이게 비고잉투 라는 말을 볼게요. 자 보세요. I am going to the market 자 이런게 있어요. I am going to go to the market 자 두개가 보면은 잘못하면 똑같아 보이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겠어요?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going이라는 ing를 쓴 거예요. 그래서 두가지 뜻 하는 중이다 할 거다 계획된 할 거다 이 두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첫째 뜻은 마켓 시장에 가고 있다와 갈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면에 저거는 비고잉투 다음에 동사 왔죠. 동사원형 그래서 이거는 이만큼이 한 세트고 이거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나는 시장에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시장 갈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 다 시장에 간다라고 볼 쪽에 얘는 계획된 거고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결심해서 어 나 시장 갈 거야 좀 있다 나 지금 있다가 시장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결심 이후에 뭘 할 거야 라는 말을 쓰는 거고 얘는 이렇게 좀 계획된 거 나는 다음 주에 엄마랑 시장 갈 거야 이런 건 계획된 거죠. 그럴 때는 위에 걸 쓰는 거고 아 심심해 나 시장이나 갈래 지금 결심해서 아 심심해 나 시장 갈래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걸 볼 때 지금은 뭐가 왔어요? 뭐가 온 것 같아요? B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예요. 그죠? 동사가 온 게 아니라 be going 다음에 to 해서 어디에 라는 말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된 어디에 갈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Your friend is going to a wedding. 웨딩에 다음 주에 갈 거다. 자 그러면은 물어보겠죠. 입다니까 무엇이니까 자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다음 주에 웨딩 간다는데 계획상 그러면 너 뭐 입고 갈 거니? 뭐 입을 거니? 이러죠. 자 어떤 생각을 묻는 거예요? 뭐 입을 거니? 방금 결정한 거예요? 계획을 묻는 거죠. 그러면은 계획을 물어볼 적에 너 뭐 입을 거니? 어떻게 물을까요? what 계획이니까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what are you wearing nex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다음 주에 뭐 입을 거니? 자 다음에 your friend has just bought 이렇게 has just bought 금방 샀대요. new table을 샀대. 자 그 다음에 너는 물어요. 테이블 사왔어. 그래서 어? 테이블 샀네? 야 이건 너 어디에 둘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디에 둘 건데? 어떻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putting? 이러면은 어디에 놓을 거라고 계획되어 있는 거를 물어볼 때 그렇게 쓰겠죠. 근데 금방 도착했으니까 너 이거 어디에 놓을 거야? 이삿짐센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삿짐센터에서 짐이 왔어. 사장님 사모님 이거 어디에 둘까요? 어? 오른쪽에다 둘게요. 지금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비고잉 투를 써야 돼. 자 이것도 비고잉 툴로 가봅시다. 어? 테이블을 어디에 둘 거니? where are you 빠졌잖아. where are you going to 하고 이제 동사 put where are you going to put it 이렇게 하면 되겠네. it 그거 where are you going to put it 어디에 둘러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our friend has decided to have a party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대요. 아 파티를 열 거야. 결심했어. 그래서 물어봐. 누구 초대할 거니? 자 지금 결심을 언제 했어요? 현재 활력 썼으니까 어쨌든 결심했어. 지금 딱 그래 나 초대해야 돼. 초대하기로 했어. 그냥 혼자 안 하고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럼 누구 초대할 거니? 뭐예요? 상대방의 지금 의지 결심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려면 누구 초대할 거니? 어떻게 할까요? who are you going to be invite 비는 안 쓰겠죠? 다시 해봐요. 다시 who are you going to invite who are you going to invite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를 볼게요. 8시 반 Tom is leaving home 요거 뭐죠? 떠날 집을 떠날 거다. 계획된 거 he has to 해야 된다. be at work at 4 3 45 이때 저 근무지에 도착을 해야 돼. but 그 여행 그 통근 거리 takes 30분 30분이 걸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아 지금 그럼 지각인가? 가만있어봐. 아 지각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 몇 시에 도착하겠어요? 9시? 어 맞네. 9시 도착을 해. 그럼 몇 분 지각? 15분. 이야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측이 되죠. 뭐라고? 그는 늦을 거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의지 개념이 아니라 뭐? 추측이죠. 아 늦을 거 같다. 늦을 거다. 늦을 거 같다. 이럴 때도 비고잉 툴을 써야 돼요. 계획된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으로 추측. 비 올 거 같다. 눈 올 거 같다. 늦을 거 같다. 그럼 어떻게 써요? is going to 플레이. 그렇지. 그렇게 쓸 줄 알았어. 다시 다시. 명심할 거는 꼭 동사를 써야 돼요. 동사. 다시. He 콜라이. 늦게 갈 거 같다고 그거는. 그것도 좋은데 자 그걸 잘 볼 때는 그는 늦었다. 출발을 늦었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는 늦었다가 뭐예요? He 아직 미래인데? 그렇죠. He is late죠. late는 늦은이라는 늦은. 형용사. 형용사는 늦다. 늦었다. 이렇게 동사가 되려면 앞에 뭘 붙여요? 비동사. 형용사는 앞에 비동사를 붙여줘야 이거 하다. 이렇게 돼요. 깨끗한 깨끗하다. 큰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Be late. 그렇죠. 동사원이요. He's going to be lat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There's car was badly. Badly는 나쁘게 심하게. Damage는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차가 박살났단 말이에요. In an accident. 사고에서. Now it has to. Has to 뭐라고 그랬죠? He has to be at work. Have to랑 같은 말인데 주어가 삼인칭이라서 해지를 썼어요? 해야된다. 나 가야돼 뭐라고 그래? I have to go. 나 자야돼. I have to sleep. 나 먹어야 돼? I have to eat. 그로 바꿀게. 그는 자야돼. He has to sleep.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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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야돼. He has to come.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ow it has to be repaired. 수리해야 돼 이랬어. 차가 박살 수리해야 돼. Repair. 그러니까 과거예요? 아니면 원래 정의 끝이에요? 저렇게 단어예요? Repair. 수리하다. 동사. 이건 규칙이니까 과거도 이디붙고 과거완료도 이디붙어요. 이거 이거는 물으면 대답 들으면 아 안이들만 못할 텐데 네. 지금은 아직은 이런 거를 좀 하려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랑 이거는 비동사 뒤에 쓰는 거는 과거는 쓸 수 없어요. 나중에 수동태 이런 말을 배울 때가 올 거예요. 곧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 과거는 못 쓰고 과거완료 과거완료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면 이게 수리하다거든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과거완료를 쓰면 수리 되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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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찬다죠. 그러면 공은 차인다 하면은 The ball 비동사 is 과거 분사 kicked 이렇게 돼요. The ball is kicked 이렇게. I kick the ball is kick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take off는 벗다예요. 그럼 나는 마스크를 벗는다면 I take off my mask 그런데 마스크는 벗겨진다죠. 그럴 때는 My mask is 과거완료인 taken of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둘 건 비동사 다음에 과거완료를 쓰면 된다 뜻이구나. 그래서 수리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썼네. 비동사 다음에 과거완료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피해를 준다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뭐예요? 피해를 입혓 입혓 입어졌다. 피해를 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항상 동사원형을 써요. have to has to 다음에는 그럼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수동됐을 때는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리돼야 된다. 심하게 박살났고 수리돼야 된다. 그러면 cost 많이 돈이 든다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돈이 많이 많이 들 것 같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아 뭐 할 것 같다라는 추측 어떻게 쓸까요? it is going to cost a lot 이렇게 쓰면 돼. 자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여기서 자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 some new clothes 새로운 옷을 yesterday 어제 어제 뭐 보기를 여기서 찾아야 돼. but I didn't have time 쇼핑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럼 뭐야? 옷을 좀 살려고 했는데 요걸 쓰라네.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써요? I 뭐 하려고 했다. be going to 하려고 했다. 할 거다의 과거 하려고 했다. 비동사의 과거 wasn't a war 만 쓰면 되니까 I was going to buy some new clothe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Tom and I 테니스 last week but he'd hurt his knee 무릎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럼 Tom하고 나는 테니스를 지난주에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Tom and I play I going 비동사 써야지 비동사 주어가 누구예요? I 이에요? Tom은 뭐야? 개무시하네 탐도 있네 그러면 두 개 이상은 복수 그러면 Tom and I were going to play 테니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봐 볼게요. I thought 난 이리 생각했다. The exam 시험이 hard 는 어려운 이 말이에요. But it was easier 생각보다 쉬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시험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thought be going to be hard 이렇게 되죠. I thought the exam was going to be hard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be going to 에 대해서 배웠어요. 난 뭐 할 거다.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주어가 뭔가를 결정해서 뭐 할 거다. 그래서 뭐 엄마는 잘 거다. 엄마는 어디 갈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다 할 거다. 이런 거와 추측 이런 뭐 비 올 거 같다. 눈 올 거 같다. 이길 거 같다. 통과할 거 같다. 이럴 때 be going to 이렇게 쓰는 거 배웠어요. 그거는 반대로 비 아이엔진 계획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자 연습해 보고요. will 잠시 후에 들어갑니다. 이제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큐 말했지만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이거든 저거든 할 거다 하면 이거 다 쓰면 알아 듣는 건 지장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나눠서 써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우리도 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막 섞여서 표준어 아닌 것처럼 쓰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표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못 배웠구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드셨구나. 우리 세대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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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고정 소유무으로 해요? 그렇죠 그것도 긍정부정의문 하나만 대표적으로 골라서 해볼게요